당신이 그리운 날에 붉게 물든 하늘에 기대 항상 날 바래다주던 널 생각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대가 좋아하던 창가에 정말로 제가 케이 안 보여서 말을 못하지만 정말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돈이 있어 본 놈인데 지금은 없어서 정말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도 정말 진실된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슬이 뜨건 안 뜨건 여러분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갑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3, 2, 1 제발 드슬 가자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단 빨간색 검이고요 슬았고 드슬어 핵달리는 감사합니다 또 쐈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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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드립니다 드슬 가자 제발 일어나줘 제발 일어나줘 제발 고생했다 재범아 그러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라서 이제 이제 안 될 거 같네 뭐 이 정도만 할 만큼 했지 26번인데 계속 이거 다시 한번 보내봐 한번 하게 열린다 열려 아 아니다 근데 니한테도 부담스럽고 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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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봐 아니 근데 장수님 저번에도 했고 이번엔 내가 진짜 알았다 빨리 조금 민평같아서 알았다고 부탁이야 가꾸왕 개정 비범 가꾸왕 감사합니다 상수야 너의 영원한 탭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님들 많은 응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 친구가 방송에서 말하잖아요 요즘 힘들다 힘들다 돈이 진짜 있어 본 놈이고요 돈 많아요 근데 뭐 사실상 남들 도와준다고 뿌려놓은 것만 해가지고 진짜로 어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존나게 많습니다 저거 만원 샀어?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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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적당히 해 시원시원하게 해줘 써 아 적당히 해 아주 와 시발 제발 진짜 오늘 뽑아버리지 않대로 뭐만한지 알지 징그랗게도 너무 징그랗네요 이게 에? 에 형님들 장난치지 않고 진지하게 깨끗하고 맑게 자신있게 한번 영원 한번 뽑아볼게요 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재수가 좀 좋습니다 디테일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 빨간색 바탕 제발 한 번만 주세요 제발 한 번만 주세요 왜 안 줍니까 제발 제발 가서 봐봐 자 뒤에서 5천 원 형 배팔배 시킬게요 현욱이 형님 만원 원 감사합니다 성기범이 형님께서 10만 원 원 정말 감사합니다 창수 시벌자 신가 1,080배 1,800배로 가겠습니다 아 네 만원 원 감사합니다 재범이 군주 둘 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? 당연히 나와야 돼요 저는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진짜 나오길 바라고 어 진짜 좀 떨립니다 재범이가 혼자서 제가 말을 했어요 재범이한테 진짜 힘들 때 같이 힘든 게 친구 아니겠습니까? 또 나중에 되면 재범이가 또 풀려요 돈 빌려준 것만에서 30억이 넘어요 그 새끼가 병신 같은 새끼가 자 조만간에 재범이 컨텐츠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빌려준 돈을 내가 다른 사람들 거 다 갚아주면 재범이가 노예가 되나? 어? 잠깐만 재범이가 빌려줬어 돈을 근데 못 받고 있어 돈을 근데 그 돈을 내가 갚아줘 그럼 재범이가 내 노예인가? 아닌데 그러면 재범이가 빌려간 사람들이 내 노예가 되는 거구나 네 제 친구 드스를 뽑아주고 싶습니다 돈만 있었으면 얼마 재범이 드스 도전해줬을 거 같아? 형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있어 재범이 드스를 뽑는데 얼마 정도 지원해줄 거 같아? 천만 원 해주지 확실히 천만 원이야? 천만 원인데 나도 천만 원 써야 되니까 500만 원 정도만 해주지 500만 원 정도? 자 우추환이 형에 500만 원 지원하기로 하겠습니다 빛에 500만 원 추가 시킬게요 어? 형은 지금 2천만 원 있어 마음속에 뭔 말이야? 어 맞잖아 왜 갑자기 꼭 결제를 왜 멈춰 갑자기 아니 아니 그냥 뻥이야? 아니 아니 그냥 시청자들한테 해가지고 돈 없으니까 그냥 어차피 안 해도 되니까 그 말이야?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내가 갚아 아니 본인이 말했잖아요 형이 한 말이잖아 안 도와주려고 했던 거 같네 아니 내가 도와줘 우리 형 어때 갚으면 되잖아 어디 5천만 원 갚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원기요 다 쓰고 저도 보태고 형님들 우추환이원도 보태고 오늘 최대한 많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! 그냥 한 번 가고 안티게 안사 한 번 가고 제발 특수라고 한 번 외쳐주십시오 우리 형님들 구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자 갑니다 우리 형님들 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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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pergi 나와라! 나와라! 미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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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리! 나중 한발 남았다 가자 형들아! 그대로! 자 갑니다 띨입니다 리비 마저 있습니다 아랫디 띨입니다 그르렌 학교장 띨입니다 아랫디 자 뜹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뜹니다 빅보스의 마지막 트라이 이번에 무조건 뜬다 그냥 내 캐릭터 컬렉션 한다고 조칫거리 안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3-4일 어차피 컬렉션 한 번 하면 500만원이야 하루 컬렉션 한다면 최소 500만원 들거든요 3일 안 했다고 할게요 인정? 제발 제발 이겨라 제발 한 번만 주세요 이겨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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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제발 주세요 이겨라 이겨라 당신이 그리운 날에 붉게 물든 하늘에 기대 항상 날 바래다 주던 널 생각해 웃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대가 좋아하던 창가에 아멘